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 선임이고요 지금부터는 모델러의 오토DL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토DL은 딥러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인데요 오늘은 이 오토DL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코드 작성법부터 이미지 빌드 오토DL 익스퍼리먼트 생성과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의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주피터 랩에 접속한 다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놓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박주연 선임이 사용하셨던 이 패션 앱 리스트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류 정확도 어큐러시를 산출하는 모델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모델링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 매직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코딩을 하실 때 오토DL 실행을 위해서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큐먼트 파스를 통해서 최적화하시고자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개수와 러닝 레이트 그리고 이 배치 사이즈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파일 스토리지라는 폴더를 사용해 주시는 건데요 이 파일 스토리지 폴더는 저희가 이 코드를 작성한 다음 단계인 도커 이미지 빌드 단계에서 이 모델 코드와 파일 스토리지 폴더를 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기 때문에 모델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데이터나 어떤 커스텀 모듈들을 이 파일 스토리지 폴더 안에 위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데이터와 이 라벨 데이터를 파일 스토리지 안에 위치시킨 다음에 그에 맞는 그 경로를 입력해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 모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모델 코드 실행을 위해서 작성한 커스텀 모듈을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서 임포트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토 DL에서 평가 지표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 콜렉터의 매트릭스 포맷에 맞추어서 평가 지표를 출력하는 것인데요 이 예제에서는 평가 지표명 equal 평가 지표 값의 형식으로 평가 지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토 DL 익스퍼리먼트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저희가 어떤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든지 관계없이 오토 DL 기능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작성한 함께 살펴본 이 모델 파일과 파일 스토리지 폴더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커 이미지 빌드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저희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가지고 이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파일 실행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워크스페이스에 모두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도커 이미지 빌드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커 이미지 빌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모델러의 관리 탭의 AutoDL 메뉴로 넘어가신 다음에 모델 관리부의 이미지 탭에 보시면 이미지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적절한 이미지 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딥러닝 모델 파일을 작성할 때 어떤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지 CPU나 GPU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도록 코딩을 하셨는지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CPU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모델 파일을 작성했던 그 작업을 했던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작성한 모델 파일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빌드 버튼을 누르면 이 빌딩, 업로딩, 컴플리트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 빌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도커 파일을 만들고 빌드하고 레지스트리로 푸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이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신규 이미지 생성과 함께 템플릿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요 이 트라이얼 템플릿 탭으로 이동해서 어떤 템플릿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트라이얼 템플릿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까 이미지 생성 창에서 작성했던 그 이미지 명과 동일한 이름의 트라이얼 템플릿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트라이얼 템플릿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토 디엘 전반에 깔려있는 중요한 용어인 트라이얼과 익스퍼리먼트라는 그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트라이얼은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적용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거고 여러 개의 트라이얼을 비교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오토 디엘 익스퍼리먼트입니다 이 트라이얼 템플릿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트라이얼을 어떻게 수행할지 적은 명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라이얼 템플릿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어떤 모델 파일을 실행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빌드와 함께 자동으로 생성된 이 트라이얼 템플릿을 함께 보시면 아까 이미지 생성창에서 작성했던 이미지 명과 파이썬 모델 파일 명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 작성해 주셔야 하는 점은 그냥 이 상단에 있는 박스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설정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 리소스만 설정을 해주시면 트라이얼 템플릿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1코어 2기가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 사항을 저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오토DL을 사용하기 위한 파이썬 모델 코드 작성 그리고 그 모델 코드를 이용한 이미지 빌드와 트라이얼 템플릿 작성까지의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라이얼 템플릿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트라이얼 템플릿을 가지고 오토DL 익스퍼리먼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DL 익스퍼리먼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오토DL 메인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오토DL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이름을 생성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설정한 값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미러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트릭스 콜렉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콜렉터를 보시면 이 stdout과 텐서플로우 이벤트 파일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텐서플로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버전 1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tf.summery로 평가지표를 기록하도록 코딩을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이 파일은 코딩을 하실 때 이 평가지표를 기록한 로그 파일을 생성하도록 추가적으로 코딩을 해주셔야지 사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stdout은 도커 컨테이너에서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스탠다드 아웃 로그 파일에서 평가지표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세 개의 방법 중에서 이 stdout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stdout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주피터 랩에서 보여드린 이 예제 코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저희가 아까 평가지표명 equal 평가지표 값의 형식으로 평가지표를 출력을 했었는데요 매트릭스 콜렉터의 카인드로 stdout을 선택하셨을 때 이 매트릭스 포맷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이런 형식으로 출력된 평가지표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규 표현식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매트릭스 포맷 란에 새로운 정규 표현식을 입력해 주시면 그 정규 표현식에 따라서 평가지표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랜덤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커먼 파라미터스에서는 트라이얼의 실행 개수와 관련된 사항을 설정합니다 앞서 오토DL 익스퍼리먼트라는 것이 여러 개의 트라이얼을 비교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패러럴 트라이얼 카운트는 동시에 몇 개의 트라이얼을 실행할 것인지 맥스 트라이얼 카운트는 최대 몇 개의 트라이얼을 실행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러럴 트라이얼 카운트가 2고 맥스 트라이얼 카운트가 10이라면 그 두 개의 트라이얼을 동시에 실행하는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열 개의 트라이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맥스 페일드 트라이얼 카운트라는 값은 트라이얼이 몇 번 이상 페일이 되면 익스퍼리먼트를 종료할 것인지 설정하는 값인데요 여기서는 2로 설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모델 코드에서 아규먼트 파서로 설정했던 하이퍼 파라미터의 타입과 탐색 범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피터 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 두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러닝 레이트와 배치 사이즈의 범위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더블과 인트는 말 그대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타입이 더블과 인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번에는 러닝 레이트를 더블 타입으로 두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는 파라미터 타입을 인트로 두고 최소 100에서 최대 200까지의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선택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더블과 인트와는 다르게 리스트 형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카테고리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노드 개수를 최적화하고자 할 때 어떤 만약에 100부터 200 사이의 값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값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서 64나 128, 256 이 세 가지 값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옵티마이저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적화 해 주실 때도 카테고리컬 타입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지표와 목표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아까 저희가 예제 코드에서 보았던 이 밸리드 ACC 이게 평가 지표명으로 쓰이고요 어큐러시는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맥시마이지를 선택하고 목표 값으로는 0.99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이 골에 도달하면 설정해 두었던 이 엑스트라이얼 카운트 이 값에 관계없이 이 골에 도달하는 순간 익스퍼리먼트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트라이얼 스펙란에서 저희가 아까 작성해 두었던 트라이얼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 야물 파일에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좌측 선택란에서 선택했던 사항들에 따라서 이 코드미러에 오토디엘 익스퍼리먼트 생성을 위한 야물 파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편집 버튼을 눌러서 이 야물 파일을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미 작성을 해 두신 야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도디엘 익스퍼리먼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 익스퍼리먼트 이름으로 언더바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지금 에러가 났는데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결과를 뽑아 놓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맥스 트라이얼 카운트를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트라이얼 값이 10개의 트라이얼에 대한 이 10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모델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패럴럴 트라이얼 카운트를 2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2개씩 2개의 트라이얼이 동시에 실행되는 과정을 5번 반복해서 10개의 트라이얼에 대한 모델 성능 평가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 밸리드 ACC 저희가 선택한 아까 선택했던 오브젝티브 매트릭 기준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있는 이 트라이얼의 결과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